차기 전투기 2차 사업 기종도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작하는 스텔스기 F-35A로 결정됐습니다. 방위사업청은 어제 용산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2차 사업으로 추가 도입되는 F-35A는 20대로,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.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는 브라질 엠브라 에르사의 C-390이 깜짝 선정됐습니다.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에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C-130J가 선정된 바 있는데, 1, 2차 사업의 기종이 다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.